저희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위원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보다 잘 움직이네요. 일단은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3% 가까이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빠진 폭을 보게 되면 어제 고점 대비 거의 1000포인트 다우가 빠진 건데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선로를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막판에서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원래 미국 시장이 강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선방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폭락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2, 3% 정도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데 빠지다가 다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단 마스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2차 전지주들도 상당히 강한데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중국 관련된 뭔가의 종목 면세점 내지는 그쪽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어제 호재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호재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연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그럴 일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중국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면세점 관련주 중국 관련주 어제 움직였고 2차 전지 움직이고 반도체 섹터들도 삼성전자의 호실적.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이제 2분기, 3분기가 문제다라는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애매한 흐름을 좀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에서는 아직 폭락이라든지 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권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1740이 이탈되면 그때서부터 조심해야 되지만 여전히 계속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1차 목표치인 1850, 2차 목표치인 1950에서 슈팅 걸리는 2000자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언제까지? 1740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내일 옵션 만기이면서 내일 오팩 감상회의가 불확실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먼저 미리 예상을 해드렸고. 그래서 어제 미리 미국 시장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낙폭과대 종목들은 시장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1740, 1700이 이탈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렸는데 특히 바닷건역에 있는 2차 전지주도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종목으로 공략을 해 있다면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시장을 두고 일단 옵션 만기 앞이니까 시장을 한번 봅시다. 시장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보게 되면 이게 1량 2량 패턴이라고 해서 N짱 목표치를 이만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이로로 쿵 하고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깨졌을 때나 여러분들이 매매를 손절하거나 조심하시는 거고 용호향을 만들어 놓고 내일 오히려 옵션 만기 때 다시 들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드렸던 주성 엔진행이라든지 바닥에 있었던 P&E 솔루션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러한 바닥에 있었던 2차 전지주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주들은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하게 움직이면 대부분 이제 고점 부분을 부딪히는 자리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P&E 솔루션 잠깐 얘기해드리면 P&E 솔루션 보면 지금 61선까지 다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62선 이격이 없어지는 애들은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이따가 GK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지만 이렇게 61선 이격이 많이 남아있는 P&E 솔루션이 올라가기 전 이 정도의 모습에서 이렇게 61선의 이격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런 쪽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옵션 만기 앞두고 단타 매매 대응하는 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